3분만 더 오늘이 수능이라면 심장이 어떠실 것 같아요? 수능은 안 보일 것 같은데 네, 가자 하하 맞아 본질적으로 이러면은 눈을 많이 깜빡이는게 좋다고 하죠 평소에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것보다 오 왜 뭐가 있어 오 홀로그램 같아 뭐가 보여? 이거 입체적이야 그래? 뭐하나? 입체적이잖아 이거 아 샤프랑 같이 되는거는? 이렇게 이렇게 샤프랑 같이 했는데 훨씬 부드럽지? 샤프 많이 써? 샤프 다 많이 써 어떤 볼펜이 좋은지 소개해주세요 또 이런 것도 많이 썼지 이런거요? 에너겔 이게 필기감이 좋아요? 에너겔 잘 써져 이게 빨리 써지지 빨리 써져 부드럽게 이거 말고 0.7mm? 0.7mm? 아 이거 많이 써놔 0.5mm는 너무 두꺼워 너무 얕지 0.5mm는 그래? 0.7mm라니까 더 두꺼운 거 이거 뭐야? 이거 이 색깔이야? 색마다 다 있네 고시할 때 엄청 많이 썼는데 빨리 쓰려고 두껍게 짠하구만 공개합니다 이게 뭐야? 5,990원짜리 랜덤 박스 5,990원? 1,990원짜리 랜덤 박스 5,990원으로 감사합니다.